오늘 발표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과 EMP 사업을 각각 분할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성주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장 전에 SK이노베이션이 일단 2분기 실적을 공시를 했고, 그로부터 한 20여 분 뒤에 회사 분할 결정 역시 공시를 하면서 SK이노베이션 투자자들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물론 분할에 대해서는 이미 7월에 예고가 됐지만 이렇게 빠르게 결정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많이들 못하셨을 텐데, 바로 한 달 만에 이렇게 분할 결정이 공시가 됐고, 본격적으로는 10월 정도에 각각 물적 분할한 자회사가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분할되는 배터리 사업과 EMP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배터리 사업은 중대형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와 ESS, 에너지 저장장치에 들어가는 그런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SK이노베이션은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개발해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지금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배터리 사업에 포함되는 중요한 그런 사업 부문이고요. EMP 같은 경우는 석유 개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묻혀 있는 원유나 천연가스를 탐사해서 찾아내고 이를 개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런 경제 활동을 사업화한 것이 EMP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이 배터리 사업과 EMP 사업을 분할한 배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이유로 회사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에너지 전환 가속화, 그리고 배터리 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 준비, 그리고 EMP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보면 최근에 주요 자동차 업체들의 탈내연기관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고요. 또 미국, 중국, 유럽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SK는 이 같은 그런 시장 변화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인데 독자 경영 시스템 구축이라는 답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업을 위해서는 결국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5년간 총 투자비 17조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시 분할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 조달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고요. 또 EMP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유가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업스트림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친환경 그린 사업의 본격적인 대응이 필요한다는 판단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방식 그리고 또 기대 효과도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달에 분할을 예고할 때만 해도 이것이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다들 궁금했는데 사실은 IPO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는 물적 분할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아마 다들 많이들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오늘 공시해서 단순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 분할되는 회사는 SK이노베이션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과 손익이 모두 SK이노베이션에 그대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없다라는 것이 SK이노베이션 측의 설명이고요. 앞서서 분할 배경 중 하나인 자금 조달을 위한 사전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적 분할로 떼어놓는 것이 투자자를 유치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그런 방법이고요. 다만 앞으로 투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추가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 IPO를 포함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손익 가시화 등 조건이 충족될 때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의 손익 분기점 달성 시점을 내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르면 내년에 배터리 사업의 IPO가 추진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존속법인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폐 배터리 재활용 같은 그런 신사업 관련 R&D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밝혔고요. 친환경이나 미래 사업 중심으로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실적 발표했다는 말씀해주셨는데 흑자 전환 성공했죠. 주가 전망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까지 좀 짚어주시죠. SK이노베이션 2분기 매출은 11조 1,196억 원, 영업이익은 5,0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컨센서스를 조금씩 웃돈 그런 성적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1분기에 이어서 역시 흑자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분할 발표가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오늘 장 시작과 함께 급락 출발을 했고 현재도 한 3%대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SK이노베이션을 매도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일단 물적 분할을 가정해서 지주사 할인을 반영해도 지금보다 SK이노베이션 시총에 배터리 부문이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그런 평가는 유효한 상황이고요. SK이노베이션 시총이 오늘 급락해서 한 22조 원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보기에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의 기업 가치가 26조 원 혹은 28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 지분을 아예 매각하거나 혹은 아예 처분하지 않는다면 상당 부분은 아마 들고 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배터리 사업의 기업 가치가 상당 부분 또 이노베이션 시총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좀 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고 표현도 떼어낸다 이런 표현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별개의 회사가 된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물적 분할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 3% 넘게 급락을 하고 있지만 미래 성장 모멘턴 자체는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